저시의 웬일이 지금 오는 중입니다. 저시의 웬일이 지금 오는 중입니다. 네 인사도 하고 올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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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기서 오늘 맞추고 제발 평안에 한다는 다음 이슈 여러분이 맞을 수 있다니 안하네요. 맞아요. 수업을 하는데 아니 근데 정기간에 다른 수업을 많이 하시고 다를 말처럼 오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드림 콘서트 잘 즐기고 계실까요? 네 네 그리고 일본 팬 여러분은 영상 전문 서비스 이기비를 구매할 수 있네요. 내일 저녁 5시부터 음악 채널 베이스 오늘 수업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드림 콘서트가 올해 5월 28일이세요. 일어나서 상종이 의사 중의 유형 기억 도착합니다. 바로 현대 오일뱅이요. 네 현대 오일뱅은 홍기업 4.0.2업기업은 현대 중의 시민업 인사 고집중심으로 담가되는데요 앞으로도 페인컵과 페인컵션 에서 발전을 위해 현대 지급하겠습니다. 남성 한국 연예인과 공회회와 한국담광공사가 공군 수시한 후 고난시우 담강 공주가 현대소화 해요. 현대 오일뱅 현대 우일뱅 현대 제2, 현대 전설기계, 현대 주차 기사하고, 런포원스 월드 K-pop 선수가 역단하고, SBS 미디어네즈 방송을 역단하는 디지털, 그린포원 선수 네, 3년만에 팬 여러분들을 훈련해 보시고, 뜨거운 여름을 즐기고 있는데요 오늘 그린포원 선수에 돌아오는 기회에 기회가 굉장히 작았었는데, 맞나요? 네, 그렇군요. 그린포원 선수하면 스테이팟 캡처에게 대명철만 맞은 자리라서, 준비한 게 정말 많아 보았다고요 맞아요. 워드 K-pop도 연습해야 하고, 또 수업봉도 잘해주기 위해 깨숙이 해봐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포토, 아시죠? 포토도 하는 흥미지 네, 네 요즘에 나의 소중한 최호소판이라는 공연선이 각종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부대 포카도 이 개섭에서 같이 공연을 즐기고 있겠죠? 네, 공연포카, 그리고 의심포카로 함께하는 그린포터들 수준이 등장해서 오늘 수사들이 잘 모르시고, 열심히 힘들어 주시고요 네, 주말인 최호소와 예수님의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사항으로 바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atically 고맙습니다 이제 잘aint because Earths 우리가 선택을 보면 현대 홀벨트, 현대 릴백은 cesarees, 현대ermsten, 현대 movedly將es etc. 월드 케이터로부터 발전한 SNS 비디어넷이 방송을 기관하는 제18회 드린 포서스 네, 인진씨가 일단을 막 가입한다면서 오르막 그간이 라이브의 드린 포서스 대비가 나게 첫반들 드린 포서스에서 이렇게 MC까지 막을 때여서 좋은 슬픔고 오래오래 기억하셨습니다 네, 나의 첫반들과 드린 포서스 그 순간이 진짜 잊지 않고 매년 9월 기간에 얻고 생각이 납니다 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3년도의 교육처를 맡길 수 있도록 저희 아이브의 드린 포서스 첫 무대 다들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봐드릴게요 많은 응원과 감사드려요 네, 오늘 중간 모두 남겨야 하니까 분명한 아이브의 드린 포서스 첫 무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먼저 드린 7년만의 드린 포서스에서 이번 영상도 참을 수 있을때 유서 낼 수다입니다 유서 낼 수다입니다 유서 낼 수다 유서 낼 수다 유서 낼 수다 유서 낼 수다